하이 뎌! 말똥아! 저희 그 말 학교에 말똥이가 공기 반장이나 체력 부장이에요. 터치는데요? 더욱 좀 더 튼튼한 걸로. 눈 없어서. 더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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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호기심이나 지능이 밖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이걸 다시 아우파를 안쪽으로 돌려줘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얘는 제주마 구름이라는 친구인데요 사기성이 좀 좋아서 물량의 보드컬리가 약 먹는 것을 한번 보고 불량의 보드컬리가 약 먹는 것을 한번 보고 배우러 온 말똥이가 어떻게 양들을 쫓아다니고 자지고 있는지 보고 엄청 좋은 간데요? 수년 됐어요 완전히 발똥이 가자! 이리 풀어보셔야 이리와 그렇지 8등 이리와 줄을 한번 풀어보고 풀어가지고 조금 몰다가 울자리 한번 가둬보고 시작해요 아 그럴까요? 아 빨리 가자 다시 때리겠다가 이렇게 억으로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왈덩이가 좀 안전하게 말을 모를 수 있는 기초를 배운 것 같아서 제가 좀 무척 뿌듯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